정말 하지 않고 빨리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형을 한번 버스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정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 드시네요 자유의 인정입니다 자유의 인정인데 자유의 인정입니다 자유의 인정입니다 인사가 있어요? 인사 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라우드 연합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합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스포츠 슈팅게임을 하러 왔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출전하게 되어서 기분 좋고 멤버들이랑 멋지게 승리를 이끌어 오도록 잘 익혀주세요 예 예 예 지훈씨 지훈씨가 샷감이 좋아요 가장 강력한 우승도 박지훈 선수 네 다시 시작 저는 오늘 총게임 처음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판도라의 상자에게 일골량 좋아요 오늘 대휘는 확실히 의사예요 그렇죠 메딕입니다 메딕 사실 저희 솔직히 말하면 총게임보다는 저희가 풍부게임을 조금 더 자신있어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재환씨와 실제로 조금 더 게임도 했고 풍부 대화 때문에 저희는 또 마음이 또 맞는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자신감 넘치는 상황이에요 다들 긴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그정도 네 그정도 어 진짜 제 솔로 엘씨를 봤잖아요 네 그 MBC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는 MBC 준아 아니 내가 만원에도 좀 바로바로 잡아봅시다 네 사실 좋은 건 한 번 더 우리가 하나인지 아닌지 여기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죠 MBC 여러분 동작도 다 똑같아요 여기는 MBC MBC 다 다 해체할게요 아니 우리는 똑같지 연합팀 막 쌩 해체할걸 아 안맞아 그렇게 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저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ports 화이팅 여러분 다같이 화이팅하고 끝내세요 네 연합팀 화이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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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해 자 밑으로 할 줄 위로 올릴 줄 각자 생각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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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만들어 볼까 고맙습니다.